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드 학생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2021학년도 3월 학년 평가 고1 전반부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 텐데 일단 시험 범위 자체가 중학교 범위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굉장히 쉽죠. 1번 보시면은 6 나누기 마이너스 4 6 나누기 마이너스 4 빼기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3 1번의 해설 강의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청률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2분의 15 우리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2분의 얼마에요? 12가 되면서 6 정답이 3번 여기 처리가 되는 문제고 아마도 1번을 틀린 친구들이 있으면 중학교에서 많이 놀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항식 2x의 3x 마이너스 1 2x의 3x 마이너스 1 그리고 빼기 x에 2x 플러스 3을 간단히 했을 때 x 제곱의 개수는 이게 다항식에서의 전개식 개수는 여러분들 고1 과정 들어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전개할 수 있어? 그것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x 제곱의 개수니까 전개를 일단 하시되 1천식 개수는 다 빼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x 제곱에다가 어쩌고 그럼 정답이 4가 되겠지? 4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넘어갈게요.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2분의 15 더하기 루트 20의 값을 얼마니? 자 루트끼리 곱하기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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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루트 5만 남죠? 거기다 루트 20이라고 하는 거는 4 곱하기 5예요. 2만 촉 뛰쳐나가가지고 2루트 5만 남게 되겠지? 그러면 루트 5가 총 3개가 남았으니까 3루트 5가 되시고 정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앞장은 여러분들이 뭐 그 틀리면 일단은 벽보고 반성해야죠. 그냥 그런 문제 밖에 없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9x제곱 더하기 12x 9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k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k값 완전제곱식이래요.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 고1 가서는 판별식이 0 쓰셔도 되고요. 이거 그냥 원초적으로 풀어보면은 9로 묶으셔가지고 x제곱 플러스 12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였지? 3분의 3입니까?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안에 거 완전제곱식 바꿉시다. x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입니다. 빼기 9분의 4 맞죠? 그래야 3분의 4x만 남겠지? 플러스 k 지금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9에다가 x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 빼기 4 플러스 k인데 완전제곱식으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k가 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이 4번 되네요. 됐습니까?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그림과 같이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4인 원기둥의 겉넓이 밑면의 주의사항 반지름이 아니고 지름이에요. 지름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4인 원기둥의 겉넓이가 38파이일 때 이것도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단어를 들어가면 수학원에서 이 원기둥이 아니고 원뿔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만났을 거예요. 겉넓이니까 요거의 반지름은 2 요 뚜껑은 얼마? 2제곱파이 여기도 4파이 8파이 만들어졌고 그럼 38파이에서 8파이 빼면 여기 30파이란 뜻이겠죠? 우리가 원의 둘레의 길이 이거 쫙 펼치면 가로의 길이 되는 걸 또 알겠고 요거는 지름이 4니까 4파이네요. 이것도 그런 다음에 높이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4파이 높이가 30파이다. 따라서 높이는 얼마? 2분의 15 정답이 5번 이렇게 확인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1차 함수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3분의 2x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평행하다라고 되어있으니까 무엇이 똑같다? 기울기가 똑같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2인 것이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에 x절편이 3일 때 x절편이 3이다. x절편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이거 대입하면 0 나와. 3a 플러스 b는 0이래요. 그 요거를 샥 넣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0이니까 b는 2가 되겠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아시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2와 2를 더하는 거니까 3분의 4 정답이 2번 이렇게 확인되겠죠. 됐습니까? 뭐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